기아차가 13일 4세대의 카니발의 실내 디자인 및 주요 편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내장 디자인 콘셉트는 무한한 공간 활용성으로 보입니다. 역시 패밀리카의 끝판왕입니다.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차별화된 고급감을 더한 모습이 보입니다. 일상의 최상의 공간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하였다고 하는데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매직 슬라이딩 레버가 보입니다. 이제 좌우로 시트를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더 넓은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는 우주선을 모티브로 미래지향적인 첨단 공간으로 디자인하였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적용하여 퍼스트 클래스 같은 최상의 고급스러움을 구현하였으며 안락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인테리어와 다양한 편의사항이 특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인 이상 가족이 이동 시 더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안락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패밀리카의 끝판왕입니다. 실물을 하루빨리 맞이하고 싶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래스터와 12.3인치 네비게이션이 통합된 형태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신이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버튼은 터치 방식으로 구현해 세련된 디자인과 편리한 조작감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크렐, CB, 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도어 손잡이 쪽 입체 패턴에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엠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디테일이 돋보이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을 채택해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래시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에어벤트 일체형 메탈 장식은 하단의 고급 우드 가니쉬와 완성도 높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보고 리뷰를 하면서 하루빨리 실물을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저처럼 차량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아트원 글루벤 리무진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사전예약을 알아보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대 속 4세대 신형 카니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과 더불어 넓은 실내 개방감을 갖추고 있는 하이리무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트원에서도 완벽한 시스템으로 4세대 글루벤 리무진을 출고하고자 2020년 7월 10일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글루벤 리무진 사전계약을 시작합니다. 이번 연도에 하이리무진이 필요한 상황이고 잠깐 새로 출시가 된 차량을 먼저 받아보는 기쁨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트원을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트원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사전계약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전계약 안내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구글 및 네이버에 아트원을 검색하여 아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전계약서를 읽어보시고 착성 후 계약금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전계약 혜택으로는 150만원 상당의 혜택과 사전계약 규정으로는 사전계약 규정으로 계약금 100% 원하고 글루 및 차량 가격 발표 시 본 계약서는 다시 작성합니다. 아트원 실내 리폼입니다. 이렇게 멋진 차량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 가정용 리폼 패키지입니다. VIP 리폼 패키지입니다. 캠핑 리폼 패키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글루 및 리무진 사전계약을 통해 하루빨리 멋진 하이리무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차량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